경주시가 황성 동천동 폐철도 부지와 황성공원 미개발 부지의 대규모 도심 숲을 조성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의회에선 폐철도를 포장해 관광 미니열차를 운행하자는 대안도 나와 추진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입니다. 경주시민운동장과 체육관, 황성공원이 들어서 있는 경주시 황성동입니다. 형상강 서천과 북천을 연계로 아파트와 주택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인근 동천동에는 경주시청 등 관공서와 상가가 조성돼 있어 경주에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경주시가 대규모 도심 숲을 조성합니다. 조성 면적은 폐철도 부지 4헥타르와 황성공원 미조성지 10헥타르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받았고 모두 20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 숲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심 숲 조성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을 해놓으면 사람들의 생활도 많으면 윤택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폐철도로 개발이 어려웠다며 주택 공급 등 관련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심 도시니까 중심 가니까 그쪽에 분할을 해가지고 주택 단지로서도 도로만, 리허건만 된다면 도로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집 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 숲 조성에 대해 경주시의회 한순이 의원은 황성 동천동에는 이미 시민 휴식 공간이 있다며 폐철도 구간에 관광 미니 열차를 운영해 사적지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심 숲 조성을 두고 의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경주시가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며 질타가 이어졌고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